단점이 내구성이 안좋다. 보통 레버류들 반영구점으로 쓰는데 레버는 알리산 사지 마세요. 알리산이 아니고 정확하게 중국산 사우리 절삭파츠 레버가 장착된 바이크를 다 봤어요 저는 솔직히 사제 레버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간격 조절하거나 내 몸의 조절식이잖아요. 조절해서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거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산 레버 사지 말라는 이유는 레버에도 보면은 이제 조절식 아 대기중이라고 벌써 조지분도 왜 그러냐면은 관절 부분 가동부분 있죠. 그 부분에 부싱이라든지 베어링이라든지 이 처리가 굉장히 허접하게 되어있어요 내구성이 안좋아. 몇번 쓰다보면 마모되어 가지고 이 경첩부분이 헐겋어집니다. 헐렁헐렁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이거 경운기 클러치 레버를 잡고 있는건지 뭐 구별이 안갈 정도로 막 굉장히 유격이 심해져요. 이 조작감 자체가 구려집니다. 아주 구려져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나 클러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정밀한 날카로운 조작감을 필요한 경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근데 중국산 레버는 처음에 썼을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이게 조금 사용기간이 누적이 되면은 헐겋어집니다. 100% 후회해요. 단점이 내구성이 안좋다. 보통 레버류들 반영구적으로 쓰는데 난 또 뭐 하나 바꿔 놓고 진짜 바이크 바꿀 때까지 계속 그렇게 쓴다 하면은 중국산 비추가 맞아요. 근데 자주 바꿔 낄 것 같으면 괜찮다. 확실한 것은 제가 보니까 어 베어링 류 같은 거 부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비싼 그 절삭 레버류들 비싼 절삭 레버류들은 값을 합니다. 근데 생긴 것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중국산 레버가 조금 떨어진 게 뭐냐면은 절삭하는 그 표면의 마감 품질 표면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매끄럽고 정밀하게 그 연마된 게 아니고 우둘둘둘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마감이 뭔가 좀 허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그게 그거 같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작동 부분, 관절 부분에 이런 마모 때문에 유격이 빨리 생깁니다. 유격이 있어요. 정밀도가 떨어진다. 헐벙헐벙. 레버류는 도색을 안하고 보통은 아노다이징을 올리는데 아노다이징을 올리느니 그냥 XRT 레버를 하나를 사시는 게 낫지 싶어요. 알루미늄은 도색 안하고 보통은 아노다이징이라고 이제 코팅을 올립니다. 색깔 올라가면 코팅. 알루미늄은 도색을 모여서